안녕하세요 리셀 EPS 토픽의 리셀입니다. Question from Subscriber 2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한 분께서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하도록 하세요. 이 컨퓨즈 거린처 얼버락처 번에러 포러스너 소드누버여 뭐 바깨든추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팔리 바사마 어누바 거른의 호 번에 바로 뚜름떠이 확인하도록 체크하겠습니다. 걸추호. 아니 바로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이 바로 뚜름떠이 확인하도록 체크하세요. 거른호호스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걸추. 확인하도록 하세요. 체크 거른호스고. 아르코 우다하렌더니 해롱. 바로 익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익도록 하세요. 자 요 익도록. 자 이따. 버르누. 바타 아이코. 그래서 바로 익도록 하겠습니다. 뚜름떠이. 벌추. 번에꼬. 얼타호. 바로 익도록 하세요. 뚜름떠이. 버르누 호스. 고번에러. 어느바 거르나 섞인쳐. 순었떠. 요 바로 익도록 하겠습니다. 번다. 어차이 촛도. 번에떠이까. 바로 익겠습니다. 겟. 쓴. 니. 다. 번에뻄이 훈쳐. 아니 바로 익도록 하세요. 고썼다. 바로. 일. 으그. 새. 요. 요번이 에우떠이 얼포. 바로. 이제 번네떠리까 마뜨레. 퍼럭포에코. 그라고. 자 그러면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